미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아트테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히 희소한 것을 좋아하는 MZ세대들에게도 인기인데요. 안정적인 투자 방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금융권의 아트테크 확장에 대해 김우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아트테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 시장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 미술 시장은 올해 상반기 거래 대금이 이미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 다른 투자 자산 유형에 비해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미술품이 변동성 장세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MZ세대 역시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대체제로 아트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금융권도 MZ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아트테크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PC카드는 지난 6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온라인 미술품 거래 플랫폼 페이지 아트를 출시하는가 하면 하나은행은 최근 은행 업무와 미술품 관람,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하트원을 개관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기업인 테사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증시 한파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 대안을 찾는 고객 수요를 위한 금융권의 아트테크 사업 확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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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현입니다.